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로 함께 지키는 자연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자연을 지킬 수 있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 나까지 수프로!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는 100% 천연 펄프 원단을 사용한 물티슈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원단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제품이죠 너 참 자연 친화력이 좋구나!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직한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6가지 성분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짠!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는 종이 원단 제품으로 깨끗함을 자랑합니다 펄프 100% 종이 원단이라 부드러운 사용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원료로 물티슈를 만들었습니다 인증이 되지 않은 숲에서 무분별한 벌목은 환경 변화와 자연 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는 책임을 시키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자란 나무만을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인공 숲을 조성하여 연도별 수확할 나무들의 구간을 나누고 나무를 수확한 후에는 해당 구역에서 다시 나무를 심고 키우는 순환구조를 가져 자연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숲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기도 좋고 환경과 자연 보존에도 이로운 자연에서 온 물티슈!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였습니다 잠깐! 자연을 지키는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를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시다고요? 문제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스카트 에코종이 물티슈는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번 천연 펄프 2번 플라스틱 3번 재생 펄프 4번 기타 부직포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6번 삶을 받으신 분들께 MORAX づ